형! 화요일이니까 화군에 브랜도 가자 브란도? 화요일이니까 화군에 브랜도? 라임은 좋겠네 뭐? 화요일? 라임 한 번 타보자 내가 직접 부숴야겠어 목요일엔 마이코화유 하자 수요일엔 물챔파고 야 무슨 뭐 모바일, 모바일 게임 요일던전입니까 여러분들 가차에 너무 찌든거 같애요 자카니라 이산시 타는거 아냐 얘네? 간격벌려 간격벌려 변태같은 조합이니까 초반 러쉬올수도 있어 이런데 있을수도 있어 간격벌려 터머있다 그렇지 뻔하죠? 역겹죠? 평타 오르라 오마이갓 안빠지네? 못지리네? 편타 아 편타 뭐하는놈들이지 오르라 화권 편타 편타 화권 야 비길래? 어디서 밑장 뺄게요 오르라 화권 은신한거같아 아닌가? 형 왜그래 화권 음 어떻게 사야성님 그만 아 적막해 버튼 안돼 그렇지 아 초연각이었는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역겨운 호재갖드 안녕 안뇽 유린 해버리구요 와드가 노와드 와드가? 꼬르라 아 이게 왜 안맞아 느립니다 이 젤리는 멈출 글로벌 까비야 라이 거 맞서 맞서 잡았는데 뭐지 들릴래? 요새 애들 잘하네 고마워 돼지 형님 곧 압살 역갱 한번 봐줘 아 제이스 왜이래 아 제이스 뭐가 불만이야 또 멘탈 깨게 만들어주네 제이스 형 화요리라 자 그런가 본데 일단 먹고 밥 풀어 화요일은 화나는 요일이야 아무리 생임 알지만 왜이럽니까 화권 왜이래 죽고싶나 왜이래요 화권 폭발은 예술이다 칼 그만 나대고 갱 온 줄 알았잖아 이 젤리를 놀라게 하지말라 말이야 원숭이까지 딱 잡은 사이즈 보고 있었구만 2대2였어? 배제 완 류 따먹어 아 원숭이가 이기나? 퇴지 퇴지야 뭐해 퇴지야 뭐해 퇴지야 퇴지 왜저래 아 이거 뒤로 가면 되잖아 진짜 돼지가 게 많아 왜저래 아 이거 도망가면 됐잖아 왜 와리와리해 노하드 나되면 뒤짐 말했다 나되면 뒤진다 형 말했다 한 번 말했다 한 번 말했다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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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십시오 원생 원생 아이씨 점어만 있었으면 조삭는데 타보는 도대체 아니 왜 안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좀 봐주라고 으응 저도 한 번 거듭니다 엉 진짜 역겹네 정글라이잖아 야소가 그런말하니까 자제해수 브랜드 믿고 왔나 저 제이슨을 보려고 여기 안했을 수도 있어 너무 무서워 야 우리가 먼저 갱하면 위험한데 우리가 먼저 갱하면 위험한데 형님 플리스트화이어 안죽네 돼지형 완전 킬각 사이즈도 아닌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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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반한 that 너무 아쉽고 왜 안죽지? 보란 방패라 그런가 그걸 먹고있는 롱둬애 Dyke 제이슨 포킨가지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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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드먹지 말고 narrowho 퇴치 브레이스 바이어 스턴 박원 아니 우리 뒤늦게 들어와 퇴즈야 아니 퇴즈야 왜그래 인플레이자 걸렸어 왜그래 저봐 뭐야 이거 아니 퇴즈야 퇴즈야 진정해 흥분하지마 받아치기만 하면 돼 먼저 안걸로 되면 오케이 스코어 아니야 오는거 배치기로 받아쳐 그럼 이기래 그걸 알면 탱을 쳐가야죠 롤드컵 그만 봐 탱 고고 뭔 딜 가고 있어 야 야 이게 빨리 탱가 롤드컵 충이네 빨리 탱 걸어 급딜 가스네 이미 지금 탱가면 이도저도 아님 젠장 아 주 살려 오화 와우 아 안돼 레이스 화이어 그럼 끝나라 편타 원숭아 난 너의 패턴 알고 있지 원숭이 치워 마우스만 지켜 돼지야 피통이 왜 작냐? 왜 피통이 나보다 작아 트위치가 서렌즈를 했네 노노 내가 희망 쓸데없이 멘탈만 좋아요 수호야 넌 그럼 쓸데가 없잖아 진정해요 쓸데가 있어야지 에? 안그려 잡아라 박원 아이고 아이고 궁을 걷었으면 나쁘지 않았다 잡아서 돼지랑 이레규환 개이득 왜그래 수호야 자제형 수호야 왜그래 등하면 어떡해 아 조졌네 수호야 박원 아 참고로 존행 강하다 야 나 참고로 정신 나가듯이 강하니까 조심해라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박원 잡아 참고로 나 정신나갔어 돼지야 제발 가아 쏙 나 좋는가 나만 믿어 다 죽일 수 있다 싹 다 치울 수 있어 싹 다 치울 수 있어 싹 다 치울 수 있어 들어와 제일 위에 몰약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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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싹 다 치울 수 있어 나만 따라와 화학원 원생이 오나 원생이 너무나 매소 다 치울 수 있어 이릴리앗 존함 못해 내 다음 130 니같아 제발 주제를 파악해야돼 소호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너보다 워싱셀다 뭔 헛소리야 믿을건 토이치입니다 희망은 이제 나다 트위치가 아니야 희망은 이제 나야 나 돼지 죽지 일보직적 돼지야 조심해 화학원 반피 조심해라 존행당하다 말했다 돼지야 왜그래 이 정신당한 돼지야 왜저래 돼지야 왜저래 왜저래 내 말 못들었어 아니 오는거만 배찌개하고 훔슬하니까 왜 자꾸 허공에 던져요 뭐 하려 하지마 진정 돼지야 백업 백업 걸렸어 그렇지 가라 그렇지 오는거 잡아 박원 아 구운 좀 구운 좀 아쉽다 나원생 š 오 죽 베이직아 뭐해 박원 박원 다 봤어요 크흑 돼지는 왜 죽었지 우리 돼지 어디갔어요 돼지 어디갔어 아이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어디갔어요 돼지 탈피했어 돼지 왜 죽었지? 아이고 원숭이맨 겁내쌉니다 가인 다도 올려 난 조냐감 아구지 올리기 전에 조용해라 어 화날 뻔했네요 또 가인 올리라고 올려야지 스틸하며 인정 리얼로 황원 제발 죽어라 벌레들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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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디리우 황원 스톱 올렸어 에마테라스 내가 바로 황원의 브랜드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조용하고 멱살 담을꺼니깐 꽉 잡아 헤헤헤헤헤헤헤 병 걸렸나 돼지 홀레라 걸렸어? 멱살 잡아줘 인마 돼지 왜 저래 이거 암 잘 먹었다 슉 케이리 간다 이 게임을 내가 뒤집겠다 조냐요? 안됩니다 지금 제가 조냐로 딜로스를 내는 순간 침몰합니다 조냐를 쓸 시간이 없어 그 딜로스조차 아껴야 돼 우겨넣어야 돼 우겨넣어야 돼 원숭이 조심 원숭이 원숭이만 줄면 된다 원숭이 분명히 원숭이가 올거야 황원 어딨어 돼지 돼지 어딨어 마무리 부탁한다 딜는 다했다 가라 예수 돼지야 지켜 돼지야 제발 돼지야 아이고 아까 풀딜 다 넣었는디 아 초시는데 일단 가자 조냐도 필요하니깐 다 못 풀면 나은거 같애 당연히 한타로 느꼈을겁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풀딜 알면 다 죽는다 아 이런 돼지새끼가 흐어쒸엑 UW 브랜드 잘하긴한데 칩 ef 시 공밥먹어 wed 컨셉 잘잡아네 역경 컨셉 인가 ? 원숭이 아니면 만짐 원숭이 아니면 만진다 개발 어른만 지에zna 무조건 쥐 아니면 나니까 근처에서 먹어 이거 오공맞은 아니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왜 내 대사 뺏어 아니 니가 하고 처음 말하고 있어 니 뒤지야 내가 말한거 아니야 아까 원숭이가 말하고 있어 안전해 안전 그렇지 온다 박원 이는 나이스 박원 박원 이게 딕이다 내가 싹 다 치울 수 있어 돼지야 뭐해 임마 오우야 동물대 동적동이라더니 이거 원숭이한테는 이기는구만 그리지야 경고망동하지마 제발 아아 아아 아 제압되었어 이레른 인간입니다아 이레른 한타 한번더 할텐데 여기에 모딩 걸렸습니다 10스텍으로 매자리가 아니야 아니면 하라카하고 딜태룹 아니야 바로 시작 원숭이 올거야 지금 원숭이가 아니야 브레스도 화이어 브레스도 화이어 으아악 으아악 뭐지 조금씩 나가네 확원 그만 나대십시오 가잇 젤리의 사정권 아닙니다만 음 매자이로 정했다 바로 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결링 비겐스 짤리지마 집중해 돼지꼬리 잘라버린거 돼지꼬리 자르고싶네 응 돼지야 좀만 집중해 니나 집중해 임마 제이스가 의외로 깼어 그라가스 갑자기 왜 저래요? 어? 갑자기 바론 뺏거려서 사람이 바뀌었어 어? 바론 스티라우스 갑자기 어깨뿌면 왜 이렇게 들어갔어 지금의 저는 패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화요일에 화건의 브랜드니까 요일버프 야무지게 간다 얘들아 화요일에 나는 무적이야? 브랜드는 말이지 원숭이 이런데 있어 이런데 옆에 살봐라 돼지야 저 집중해 브랜드 와이야 화건 어깨된거야 이거 아니 왜 왜 자꾸 배치기로 들어가는거야 몇번 말해 들어오는걸 배치기 하라고 이 굳이 엮걸리 돼지야 이걸 들어오는걸 배치기 하라고 들어가지 말고 오오오오 아니 막아봐 아 잠깐 배치기 하라고 들어가요 형이 또 지라 나만 지키라금 돼지야 panda 야 가봐봐 역겨운 퇴리티 이걸 이걸 져야 돼요? 허어어 아니 이렇게는 져야 돼요? 진짜? 진짜 이렇게 다 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데? 스턴 놓고 한타 딜 내가 저보다 있던데 아니 이걸? 바텀 리포테 오공 갈려 고생 사람밖에 해야지 돼지형 진짜 돼지가 게임하는 줄 아니 이거 왜 져야 됩니까 이거 진짜 돼지가 게임하는 줄 아잖아 어 아 나 혼자 몇 배 딜 해야돼요 쥐돌이 2배 야수 4배 그라가스 4배인데 하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대체 거의 그 조자룡처럼 다 치웠는디 음 젤리 형 나 형 유튜버다가 시험 많이 하고 있어 자 김정 시험공부를 한 상태에서 내 유튜버가 망하면 상당히 없는데 공부도 안 하는데 뭘 망해 임마 젤리 빤 젤리 빤 젤리 빤 젤리 빤 공부를 하고 망했어야지 일단 공부 타세요 어? 공부도 안 하고 많이 보시죠 어? 5 людей 너 ких